다음 날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부터 자리를 깔고 앉은 고은양과 엄마 여기는 정말 재미있게 그런데 악보를 직접 그리고 있네요 최근 작사 작곡에 도전한 고은이 이미 창작곡으로 무대에 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더 표현하냐에 여기에 딸린 문제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미션 하나 줘도 돼? 미션이요? 어떤 거예요? 오늘의 미션 EBS 로고송 만들기 EBS 로고송이요? 한번 해볼게요 EBS가 들어가야 돼 EBS 좀 뛰어져야 영원한 노래에서 작업은 신속하게 곧바로 작사 작곡을 시작 1,2,3,4 1,2,3,4 와우 완벽하게 미션 성공 어머니도 혹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내가 반주 내가 반주해 줄게 엄마도 미션을 성공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알 수 있어요 다 가면 모두 왜 나보고 다 가면 다 가면 엄마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 오전 내내 창작곡을 만들었던 고은양이 또 이번엔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병창을 배우기 위해선데요 너 우지 난 울고 있는 대방에서 시설문 대천의 우 대천의 우 너로 지칠 줄 몰라요 뭐든지 하고 싶어하고 소화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꿈이 제자죠 평창 수업이 끝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다시 창작곡 연주에 특화된 25현 계량 가야금을 배웁니다 집에 와서도 이어지는 가야금 연습 거의 하루를 온전히 국악에 매진합니다 표현을 보고 할 거를 음을 다 건너뛰고 가면 안되잖아 어 화초도 많고만 다 팔월 부용해 어휴 우리 고은양 많이 피곤하겠다 하지만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과야금 연습을 하고 더 시간이 부족했을 때 제가 많이 못 놀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고 막 너무 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다 그만두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까 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너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야금 연습을 하고 아이의 연습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분명히 힘들 텐데 어 잠깐만요 어휴 나 눈물이 나지 딸이 힘들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엄마 아 정말 정말 잘한다는 거를 이제 다 주위에서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 체골을 내려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가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밟고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지금 어리고 그거를 끌고 나간다는 거가 아 지금 되게 좀 힘든 게 있어요 엄마의 부담감을 아직은 모를 14살 고은 양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답니다 방문을 꽉 닫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듯 했는데요 아 뮤지컬 음악을 듣는 거였네요 제가 이제 오전에는 가야금이랑 구학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집에 오면은 오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뮤지컬 노래도 듣고 그래요 요즘 한창 뮤지컬에 심취해 있다는 고은 양 엄마가 친척들을 노래와 함께 뮤지컬 배우가 되봅니다 아빠와 함께 묵가죠 아빠와 함께 묵가죠 외질타지하는 것도 이집트? 스페인? 카트 만들어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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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뮤지컬과 판소리의 발성이 달라 걱정하는 거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다양한 장르 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고은약. 그래서 제작진이 그 고민을 해결해줄 특급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은하 반가워. 크로스오버 국악 가수로 활동 중인 권미희 씨입니다. SNS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죠. 기분이 안 힘들었어? 네. 선생님,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아, 진짜? 나를? 예전부터 보고 있었거든. 아, 정말요? 팝송 한 것도 올린 것도 봤고, 뮤지컬! 어, 그 한 것도 봤어? 제 뮤지컬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뮤지컬도 하고 싶고, 가약인도 하고 싶고, 국악도 하고 싶은데... 국악 창법인 판소리랑 병창이라 뮤지컬이랑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헷갈리거나 좀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나도 아홉 살 때 처음에 국악을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성악도 따로 배웠어. 사실은 동시에 이 성악을 내는 발성과 우리 국악을 내는 발성이 다르잖아. 그때 굉장히 혼란이 왔어. 우리 국악 창법을 조금 더 단단하게 어느 경지까지는 공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발성을 그때 시작해도 늦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진솔한 이야기를 해준 권미희씨. 깜짝 선물도 잊지 않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꼭 들어볼게요. 이 만남, 이렇게 짧게 끝나긴 아쉽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만났잖아. 그러면 콜라보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때? 어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했던 곡 말고, 새로운 곡. 계절에 맞는 노래 같은 걸로 메들리 해보는 것도. 계절. 여름에 관련된 곡을 짧게 짧게 메들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좋아요. 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파이팅! 고은 양은 권미희씨와의 공동작업을 한창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배운 화성학과 편곡 지식을 총동원해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니 기대가 더 됩니다. 이곳은 바로 고은이와 권미희씨가 콜라보를 선보일 무대. 이렇게 넘어갈까요? 고나 연습 좀 했어? 네. 어젯밤에 열심히 해갖고 왔어요. 진짜? 어젯밤에? 외롭다. 이들이 부를 여름꽁 메둘리는 어떨까요? 밤 하늘 아래로. 나야 꿈이 좋아. 대성공한다. 아, 이렇게, 이렇게. 백만 가자. 드디어 연주가 시작됩니다. 고른 언덕에 고른 언덕에 대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예복을 향해서 베어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서위를 날릴 여름노래 메둘리 제작 성공! 되게 야물고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대로 쭉 계속 앞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가야금의 최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슬럼프가 찾아오고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음악이 너무 좋고 재밌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곡으로 메둘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절별로 메둘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이것저것 콜라보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볼 예정이에요. 살까츠로 소리를 느끼는 악기 가야금 그로부터 시작된 고은양의 국악사랑은 오늘도 식을 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국악인이랑 음악인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더 많은 음악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 깊숙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은양 앞으로의 멋진 성장 우리도 기대하며 지켜볼게요. 자가워 너무나 숨 쉬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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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날 사랑해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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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날 사랑해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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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야 예야 가야금이 좋아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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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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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냉 냉 냉